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스마트카 등과 같은 미래의 최첨단 자동차 산업이 엄청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에 걸맞게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 전기공학, IT 이런 4가지의 각자 융복합적인 그런 학문을 배우면서 이런 미래의 자동차들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종사자들을 만들기 위한 학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 전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다양한 실습? 실습이나 실험 같은 것도 되게 많아서 뒤에 보이는 이런 실습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학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CAD 과목을 배우고 있는데요 CAD 같은 경우는 사실 한 60-70%는 다 실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해서 그 입체가 움직일 수 있는 운동 함수까지 넣어서 그거를 발표를 하는 프로젝트가 주어졌는데 막막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실습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마이크로 프로세스 응용이라는 과목을 듣는데 침에다가 저희가 코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터렛을 만드는데 제가 왼쪽으로 손짓을 하면 터렛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손짓을 하면 터렛이 오른쪽을 바라보는 그런 거를 프로그래밍을 해서 코딩을 집어넣는 그런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제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할 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 전공과 전기전자 전공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전공까지 다 배우기 때문에 그 자동차 한정된 취업 분야가 아니라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그렇게 전자 계열로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분해 조립을 할 수 있는 아주 카센터 같은 이런 좀 최첨단 카센터 같은 느낌의 장소 차량 분해 조립실습실도 있고 또 어떤 곳들이 있죠? 자랑할 만한 곳이 저희 건물의 장점은 일단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스터디룸이 아 맞습니다 투명한 유리 속에 깔끔한 책상에 있는 스터디룸이 있죠 그 외에도 라운지도 되게 멋있지 않아요? 라운지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공부하기 쾌적한 환경을 주는 그런 라운지 라운지 같은 경우는 어느 학과 학생들이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자유롭게 많은 학생들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강의실이 다 저희 과 건물에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많이 멀지 않은 곳에 학과 건물과 강의실들이 다 모여 있어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빠르게 빠르게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구조여서 좋은 것 같습니다 국민대학교에 자동차 단과대가 따로 있고 네 맞습니다 자동차 IT융합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도 있고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도 자동차공학과가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자작자동차 경주대회 같은 거 나가면 각 학교별로 자동차학과들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막 하는 걸 보는데 정말 자동차 산업 규모가 엄청 크다는 거를 거기서도 되게 크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운전면허 운전면허 있으신가요? 저는 대형 있습니다 일종 대형 대형 면허 네 버스 이것도 다 그러면 수동도 다 할 수 있는 수동 다 그냥 대형 군대 어쩌다 다 하셨나요? 제가 군대 운전병으로 갔다 와가지고 군대 복무하면서 역시 어느 차든 그냥 자유롭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약간 그럴 것 같긴 해요 멋지십니다 혹시 상현 씨는 면허 있으신가요? 네 저도 면허가 6년 무사고 면허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써서 무사고 면허고요 면허 면허를 옛날에 따기는 했는데 진짜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전할 기회도 많이 없어서 이렇게 장롱 속에 콕 박아두는 이런 면허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차량 정비 혼자 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본네트 이렇게 열어가지고 탁탁 이렇게 무 무 무 무 무 사실 본네트 여는 법은 알지만 여는 법은 아는데 만에 제가 어떻게 고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는 과정까지만 네 고쳐주세요 이 정도 아 저 트렁크도 열 줄 알아요 아 저도 트렁크도 열 줄 알아요 네 트렁크도 괜찮고 문도 잘 열고 리모컨으로 락 언락 이런 정도 그렇습니다 카센터 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분해할 줄도 아직 잘 몰라가지고 카센터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볼보 자동차의 XC90이라고 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혹시 안전성 때문에 아 그렇죠 아 역시 저 같은 경우는 볼보도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 조금 이번에 모터쇼에서 되게 멋지게 보였던 테슬라 모델 X 차량이 되게 멋있었는데 차 문도 이렇게 옆으로 슉 올라가고 전기 자동차인데도 엄청난 파워도 자랑하고 그리고 그 반 자율주행 시스템이 좀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나중에 돈만 있으면 테슬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여러분 이렇게나 멋진 실습환경과 그리고 빵빵한 지원 학구열이 넘치는 교수님들과 함께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꿈을 이루실 수 있는 곳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미래자동차공학과 예보는 항상 열려있습니다